오케이. 여기에 남친짤 만들기의 컨셉이 들어있습니다. 남친짤? 남친짤. 하나씩 묶으시면 돼요. 네. 네. 하고 돌려드릴게요. 네. 아 귀여운 버전이 얼마 안 돼. 창빈 버전. 거기 딱 9개인 거잖아. 3개 필요하는 거지. 딱 9개인데? 그럴 거 하자. 그럼 만두 가지. 우리 여기 좀 약간 살짝 보이네? 봐버렸어. 괜찮다. 지금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? 여러분 저는 딱 저예요. 포켓남이에요. 포켓남? 뭐야? 포켓에 넣은 포켓에 넣은 포켓. 야!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조그맣으면 좋겠네. 자아앙! 우리 형은 뭐야? 저..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.. 설마! 백령남. 짐승남이야, 짐승남. 전혀.. 찢어야 되나? 며칠 안 된다고 하신대요? 웃기겠네? 이거 포켓인 이거.. 왜요? 윙그남. 아.. 아니 뭐야? 박내 뭐야, 막내? 저 분위기남이에요. 오.. 전혀 어울리네. 위기남? 위기남, 위기남. 아.. 위기남? 어? 찬이 형 달콤남. 달콤남? 달콤남은 어떻게 해요? 약간 달고나 같은.. 달고나 같은.. 스윗가이, 스윗가이. 오케이, 자! 그럼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자, 포켓남이. 찬성아, 이제 두 손이 더 없어서. 오케이, 그러면! 표착! 찬! 아.. 윙그남이에요. 네. 어, 윙크 정도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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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봐봐. 이빨 보여주세요. 아.. 눈이 좀.. 치아, 치아. 눈으로 보세요. 오케이. 눈이 뭐 들어갔나 봐요. 어.. 햇빛이세요. 아..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5살이 나왔어요. 5살이 나왔어요. 4살이 나왔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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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, 이제 다음 젠틀 나우 갑니다. 젠틀 나우. 아, 또 젠틀하면 또 승민이죠. 오오오오오오오 젠틀 형 생길거 같은데. 오, 젠투 젠투. 눈은 뭔가 아련한데. 어, 아련. 리액션 잘한다. 이게 한 4시간이야. 아예 그 사진을 안 보고 찍어. 아 진짜요? 아예 이렇게 가리고 찍는데? 얼굴에 자신 있다 이거지. 처음 보는 스타일? 오 됐더라네. 도대체 몇 장 찍는거죠? 오케이. 고수야 고수. 백잉이 애교남이에요. 애교남. 필릭스 옷도 잘 어울리네요. 맞아요. 필릭스 옷도 애교를 참 잘하죠. 아 네. 핑쿠핑쿠. 펴주세요. 이렇게. 좋네요. 오케이. 레츠고. 아 귀여워라. 아 혼자 웃는 것 봐. 귀여워. 나왔다. 귀여워. 입춤. 오 입춤 대빨 나온 것 봐. 귀여워. 삐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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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짐승남. 오케이 나와라. 짐승남. 어떤 짐승이야? 저거 야수 아니야 야수. 야수인거 아니에요? 맹수인데 맹수. 저기요. 짐승남. 오 좋아 좋아. 저거 야성미요. 저 야성미 봐봐. 저 도심 아니에요? 도심? 아니에요 야성미. 저건 맹수인데 맹수? 맹수. 제 차례군요. 분위기나.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거죠? 아렌비를 보여드리려고. 아렌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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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련. 오 아련. 오 아련. 오 아련. 이상하게 찍혔어. 오 아련 아련. 오 아련의. 아련. 아련. 눈에서 천금만. 아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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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건데? 스톱 드리는 거. 오이. 오 각동하다. 이야 너무 싫다. 잘생긴거가 이거? 진짜 생겼데 이거? 뒤에 나오는 JYP는 엔터테인먼트. 깨알 홈복, 깨알 홈복. 오케이. 어 오케이. 달콤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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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하게 찍어서요! 캔디! 어떡하지? 아! 달콤하네! 캔디! 달콤한데요? 아! 달콤하다! 광대에서 설탕 나올 것 같아요! 꿀을 그리는 거 봐! 원래에 설탕 났네! 원래에서 소금이 나올 것 같아! 이야~! 반짠 반짠인가요? 캐럿과 함께 똑같이 생겼어요! 입술이 마치 체리 맛! 파파투스 같아요! 잘 찍었어요, 잘 찍었어요. 오케이! 아, 준났어. 이제 저는 또, 전 청춘남이죠. 오, 청순한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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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빨, 그 토끼 이빨. 이빨까지. 토끼도 청순할 수 있지. 아니, 아니면 저랑 약간 토끼 입을 이렇게 온 거. 치아가 있는 거지. 하이, 멋있지? 나 청순한 거. 잘 나오네. 오, 야, 잘생겼다. 오, 멋있네. 한 연습생 때 셀카 찍는 느낌이야, 지금. 연습생 때? 아, 청순해, 청순해. 저는 포켓남이에요, 포켓남. 어, 포켓남이에요. 포켓볼 안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. 구겨볼까요, 한 번? 어머, 어머, 어머. 포켓남 포킨다. 어떡하니, 어떡하니. 방영남. 방영남일까요, 버름남일까요? 방영남이죠. 소풍을 달고 할 줄 아는 남자예요. 이야, 역시 뭐든지. 방영남. 오, 방영남. 잘 나왔다. 상대기 포켓남. 포켓남. 오, 귀여워. 가둬버리고 싶어. 오, 햄스터인데? 오, 빨리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오, 우리 끝난 것 같아요. 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